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며 오는 24일 4차 본회의로 폐회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는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18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고 모두 9명의 의원이 구두질문 10건, 서면질문 8건 등 총 18건의 구정질문을 펼쳤습니다. 이어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20일과 21일에는 현장 방문을 비롯해 안건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는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